도라지 산행을 나왔습니다. 이렇게 도라지가 있습니다. 도라지 싹대가 괜찮은데, 이어서 싹대가 아주 좋네요. 싹대 길이만 해도 한 1미터 정도 싹대가 있네요. 그리고, 저기 이쪽에도 도라지 싹대가 있습니다. 그리고, 저기에는 삽조가 있습니다. 삽조는 이와 장에 좋은 소화제입니다. 우선 이것을 한번 봐볼까요? 이렇게 기타까지 우려를 더 싹대가 있습니다. 이렇게에서 도라지나 잘 들어가는 다음에는 팁 저가 더 쉽어 있습니다. 여기가 되어 있습니다. 골고루 도라지 터라지 내부가 괜찮네요. 이것을 한번 키워볼까요? 계기가 사납네요 이상입니다